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오늘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신변님과 함께 저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위니쿠키 선물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 편지도. 편지 보내주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신장식 변호사님과 제작진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별표 오윤혜 요정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질에 약한데 특히 이렇게 맛있는 거에 더 약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게. 위니쿠키예요, 여러분. 위니쿠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이 한꺼번에 보내주신 게 따님이 파티쉐이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이렇게 듣고 아버님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 전파. 가족 온 가족이. 가족이 쿠키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드셔보셨는데 너무 고급지다. 고급지입니다. 보니까 약간 재료도 너무 건강하고 좋은 재료들 많이 넣어가지고 3대 요리학교 르꼬르동블루 출신의 우리 파티쉐 분께서 맛있는 쿠키 만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협찬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 선물이 와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청주에 있는 쿠키 가게예요. 제 고향이 청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고향에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감주 분들, 전라도 분들 뭐 하십니까? 움직이세요. 수박이라도 보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홍어? 아, 제가 홍어는 잘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정티비 녹화를 아주대학교 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님께서 장동선 박사님 이후로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그분은 왜 로버트 장동선 박사님? 네, 네. 심리학자. 그리고 오늘은 또 미국 정치학 교수님 남태현 교수님께서 오정티비에 지금 지식인들의 퍼레이드. 지식인들이 사랑하는 채널이 됐습니다. 아, 지식 채널입니까? 거기? 원래 러브러브 뭐 이런 거. 배우신 분들 오정티비를 다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정티비도 여러분들 많은 지식인분들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또 앞에 기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천공이 진짜 양평에 뜨는 바람에 이 유언비어 확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네, 네. 전 양평 군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시선집중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윤성 기자가 추가 취재를 하셨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다녀간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수가 다녀갔다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는 또 그런데 굉장히 꺼려하면서 못 봤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H갈비집이라고 하는 식당에, H갈비집이랍니다. 식당에 직접 전화를 장기자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자입니다 했더니 뚝 끊으시더래. 아,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게 천공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약간 믿기, 약간 거북한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우연히 계속 겹치고 필연이 되면서 진짜 유언비어 확장을 이거 어느정도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면 저는 본인은, 본인은 절제를 해야 되고요.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천공 본인은.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오해와 유언비어가 범람하지 않도록 천공에게 그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종대 교수님 천공 이슈 관련해서 오늘 조사받으셨어요? 오늘 조사받으셨어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기소가 됐어요? 기소됐어요. 아니, 이게 왜 떡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공은 H갈비집에서 양평의 유력 인사들 한 20명이랑 같이 밥 먹고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지금 조사받고 기소가 되고 조사받고.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은 오늘 조사가 일찍 끝나면 저희들도 한번 모실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모셨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김종대 전 의원은 라디오 나가서 그런 얘기 했다가 어디 갔다 왔다. 나는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 취재한 취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고소고발을 했어요. 심지어는 바이든 날리면 이 건도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공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실이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고요. 그다음에 부승찬. 이 분은 지금 2심 가면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2심 가면 내가 이길 거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심이 군사법원이에요. 그럼 좀 다릅니까? 군사법원은 이제 군대 내에서 있는 거니까 민간 법정하고 달라서 군의 일반적으로는 군사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쓸 때 법관보다 더 위에 부대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이 정치적 정무적 결단 군사법적 결단이 판사들의 일반 판단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이 군사법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은 그래서 많은 법원 개혁론자들이 군사법원은 전쟁시에만 전시회만 열고 그냥 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 왜냐하면 군인이 뭐 특별합니까? 제보 기분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이 2심에서는 이길 수 있다. 1심에서는 군사법원의 특성상 자기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심은 민간 법원으로 나오거든요. 민간 법원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천공은 양평형 h갈비집에서 그 동네 분들 한 20분과 밥을 5월 달에 먹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종대는 오늘 조사받고 부승차는 기소됐다.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네. 천공 이슈는 우리가 끝까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을 못하고 심지어 숨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열차 청소 작업을 하시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또 코스트코에서 폭염에 냉풍기가 하나도 없는 야외 주차장에서 무려 17km나 카트를 밀던 노동자가 숨진 지 3주가 지났는데 지금 코스트코 한마디 유감 표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대를 이어서 또 이런 산재를 당하셨어요. 한 노동자가 지난 3일 조선업체 현장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2003년도에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사망을 하신 거예요. 부자가 모두 다 추락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후진국형 사고가 절반을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세 번째 이야기. 지난 3일 한 조선업체 현장 전남 3호 영암군 3호의 한 조선 하청업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선소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소에 아마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추락사고를 받았다는데 추락이자 앞사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위에서 떨어지고 또 추락하기도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서 돌아가신 노동자의 아버지가 2003년 즉 거의 20년 전에 또 추락사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이 아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했을 때 또 그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거. 예전에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이렇게 다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소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이렇게 비극의 가족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여러 곳에 많이 계세요. 비극적 가족사. 한국의 전쟁과 식민지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2023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데 20년 전에 아버지가 또 똑같은 유형의 산재로 돌아가시고 이게 반복된다는 건 정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극단적으로 조금 더 과장하면 달라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노동환경이나 노동자들의 현실을 거기 환경을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나오는 어떤 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유죄 판결 나온 게 한 건인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징역에 감옥까지 간 판결이 이제 한 건 나왔는데 1심에서 그것도 2심 3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영계 사기를 꺾을 수 있으니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바꿔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정수사가 경영에 위축될 수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책임을 면탈해줘야 된다. 사람이 좀 죽고 다쳐도 책임을 면해줘야 된다. 왜 어떻게 하면 면해줄 거냐.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검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어라고 해서 검정을 받으면 무조건 면해줘야 된다. ks마크처럼요? 네. 마크처럼. 그런데 그 검정을 누가 해주냐. 법무부 장관이 하는 안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명에 더 소중하고 더 안중요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현장에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야외에서 열차 청소 작업하다 숨진 거 그다음에 코스트코 카트민전 노동자 17km 밀었다는데 이거는 온열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온열질환 우리가 일하는 데서 가장 더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활주로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아. 비행기? 네. 비행기 활주로. 네. 거기는 그늘이 없죠. 네. 쉴 수 있는 데가 비행기 날개 밑에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교통공사 하청업체 숨진 분이 동료에게 너무 더워서 미치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다. 네. 이렇게 여름이 되면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네. 하청업 이런 분들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없죠. IAEA 보고서를 믿어야 문명국가가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문명국가입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2023년도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